잘 나왔습니다 오른발을 겨드랑이 밑으로 뗄거에요 이 팔이 골반까지 와야되요 여기서 힙 들고 떨어지고 여기서 힙들면서 힙들면서 안쪽 허벅지를 쪼개고 팔꿈치를 밀면서 몸이 떨어지고 허벅지로 3주만큼을 땡겨요 이렇게 땡겨요 당기고 나서 양쪽 허벅지는 저쪽으로 기울거에요 이렇게 기울이고 오른발이 얼굴 앞으로 이렇게 얼굴 앞으로 이렇게 얼굴 앞으로 와서 발목 부분으로 상대방 얼굴 밀어 미는데 이제 왼손 놔야되요 왼손 놓고 밀면서 왼쪽 발 무릎 빼면서 이쪽은 등대고 도와요 묶고 나서 손 맞고 잡으세요 맞고 잡고 일어나요 허리 양쪽 다리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안되요 상대마다 다 기대야돼요 체중이 다 심지게 그리고 뒷돌이 잡고 가슴을 등에다가 견갑골에 들으면서 엉덩이 들고 일어나요 자 오른발을 이 사이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 떨어지면서 상대가 무릎이 하나 둘 셋 그 다음 양쪽 다리를 저쪽으로 밀어 라스 걸고 있는 쪽으로 허벅지 조이면서 기울여 기울이고 오른발이 등 위로 올라오면서 발목으로 얼굴을 걸어 걸고 나서 왼손 놓고 왼쪽 발로 오른발로 밀어 밀면서 왼발 무릎을 빼 발목 밑으로 그래서 등에 들어 손 맞고 바깥다리를 힘들어서 일어나 상대 발로 상대 발로 다 기대고 온프라타 또는 이 손으로 리스트락 리스트락 리스트락은 블루벨트부터가 되고 룰마다 사실 두마오에 있는 두마오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시합인데 힌티도 다 이 잡아라 한번만 더 힌티도 우선 탁 룰 룰 룰